경상북도가 설 연휴를 앞두고 해외로 반출된 우리 문화재 환수를 위한 홍보와 범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합니다. 이를 위해 오늘 오후 동대구역에서 우리 문화재찾기 운동본부와 함께 우리 문화재찾기 회원가입과 문화재 퀴즈풀이, 기념품 제공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폈습니다. 경상북도는 앞으로 서명과 기금모금 등 범국민운동을 전개하고 반출문화재 전시회와 학술토론회 등 문화재찾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.